코스코에서 꼭 사와야 할 새로운 맥주안주, 매콤달콤하게 구운 보리멸을 소개합니다. 최근에 코스코에 다녀오면서 신상 간식을 발견했는데 패키지부터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 팩에 350g이 들어있고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. 매콤달콤한 양념이 잘 배어있고 직화로 구워져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. 소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캠핑이나 야외활동 시에도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 좋습니다. 큰 포장을 열어보면 70g씩 개별 포장된 5팩의 보리멸이 들어있습니다. 포장을 뜯으면 납작한 보리멸이 들어있는데 겉보기와 달리 딱딱하지 않고 손으로 쉽게 찢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에어프라이어로 160도에서 2분정도 조리해보았는데 양념이 잘 배어있는 제품이라 오래 조리하면 탈수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2분만 조리해도 노릇하게 익어서 맛있는 향이 퍼지니 금방 먹고 싶어졌습니다. 뜨거우니 꺼낼 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. 첫 맛은 쫀득한 식감과 함께 매콤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식욕을 자극하는데요.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추천드리는 보리멸이 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로는 10초만 돌려도 간편하게 맛있는 보리멸을 즐길 수 있는데요. 시간이 부족하거나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보리멸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에 있는 마요네즈와 와사비를 섞어서 초간단 와사비 마요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건우물에는 대부분 잘 어울리는 소스라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. 담백한 맛이 좋다면 그대로 드셔도 좋고 더 자극적인 맛을 원하시면 설탕을 조금 더 더해 보세요. 소스가 완성됐다면 에어프라이어에서 구운 보리멸을 소스에 찍어 먹어보세요. 노릇하게 구워진 보리멸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중독성이 강해 계속 먹게 될 수 있습니다. 외관상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했을 때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이걸 그냥 먹는 것보다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곁들이면 정말 최고의 궁합인데요. 맥주 한 잔에 보리멸 한 조각 정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? 또한 이 보리멸은 밥반찬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. 흰쌀밥 위에 보리멸을 올려 먹으면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. 저도 정말 오랜만에 맥주 한 잔 마셔보았는데요. 치카로 구워서 풍미가 뛰어난 매콤달콤한 보리멸이었습니다. 단백질 함량이 한 봉에 21g씩 들어있는데요. 입이 심심할 때나 술안주료도 좋고 캠핑 갈 때도 한번 간편하게 챙겨보세요.